안녕하세요 랩타 여러분 2023년 개념년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하는 일 모두 다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 역시도 사업 열심히 해볼게요 여러분도 열심히 하는 만큼 그만큼 보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거는 다름이 아니라 이번 2023년부터 조금 변경된 게 있어요 랩타 채널이 조금 시스템상으로 여러 가지만 고민을 하다가 조금 변경하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겁니다 이번엔 팬 가입하신 유료 회원들을 위한 영상을 저희가 항상 준비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나요 제가 영상 편집을 하고 직접 영상도 촬영하고 기획 잡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이 거의 하루를 잡아먹는데 일주일에 하루를 소비하면서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하나 올리는 것만 해도 벅차요 벅차다 보니까 두 개를 업데이트를 몇 개밖에 못 올렸는데 한두 개 올렸나요? 죄송합니다 팬 가입해주신 분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변경했어요 저희가 한 달에 4번 그래도 정기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이 정기적으로 올리는 4번 중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?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유료 회원들을 위한 영상으로 올릴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노출이 안 되니까 이번 주에 영상이 왜 안 올라왔지? 하실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유료 회원들 영상으로 업데이트가 된 거예요 이번에도 하나 올리긴 했는데 저번 주에 올린 영상도 유료 회원으로 올려놨어요 올려놔서 아마 여러분들 일반 회원들한테는 잘 노출이 되지 않았을 텐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상을 올리는 주기가 조금 변경될 거예요 한 달에 일반 회원들한테는 두 번에서 세 번 이렇게 공개가 될 거고 유료 회원들은 네 번 그대로 다 공개가 되겠죠 일반 회원용 그리고 유료 회원용 네 번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들 영상하고 유료 회원 영상은 간단해요 초보자들 영상은 초보자들을 위한 정보 공유 초보자들이 꼭 알아야 될 상황이나 정보나 사역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나 눈요기 눈요기 하는 것들이나 신기한 영상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계속 무료로 영상이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일반 회원 팬 가입 안 해주셔도 직접 보실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정보가 중급이나 고급 위주의 정보로 올려서 여러분들은 이제 웨이팅 하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 있죠 네 그런 정보들은 유료 회원 위주로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기존에 올라왔던 영상들도 변경이 됐고요 유료 회원용으로 변경이 돼서 일반 회원들은 아마 그런 정보 영상을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올릴 거고 그리고 등급별로 유료 회원도 등급이 있어서 등급별로 영상도 다시 한 번 더 세분화시켜서 변경을 할 거고 나중에 올라갈 때도 영상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올려서 등급에 맞게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드릴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유료 회원 유튜브가 유료 회원이에요 부담되게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등급을 하나 더 낮췄어요 990원짜리 회원 등급을 하나 만들었고요 한 달에 저희 랩탈리아를 정말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랩탈리아에서 이만큼 정보 얻는 거에 도움이 된다 하신 분들은 990원 조금 비쌀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 가입해 주셔서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팬 가입해 주셔서 그 금액은 100% 여러분들한테 다시 돌아갈 거고요 이유는 나중에 따로 유료 회원 영상에 다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올해 정말 정말 좋은 일 좋은 일 많고 그리고 하는 일 모두 잘 되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안녕 랩탑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와 너무 멋있어 어떡해